이렇게 해서 완전 건조가 되면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하세요 자, 좌측판두트에 하나, 둘, 우측에 하나, 둘, 네 개예요 다섯, 여섯, 일곱 개 이렇게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 오건보다 피카롱 아이롱은 봉도 길고, 또 연예인 덮개가 있고, 또 지금 덮개로 돌린다면 웨이브가 굉장히 강하게, 아주 쉽게 돌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당기신다면 공간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빼주시는 거예요 그럼 자, 좌측에 하나, 둘, 우측에 하나, 둘, 네 개예요 다섯, 여섯, 일곱 개로 해서 와인딩 끝이었습니다 피카의 장점은 일곱 개에서 열 개 정도의 와인딩으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게 피카의 장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 Han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